정부가 건설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건설 현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하도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건 예산일이고 공사대금을 마음대로 깎아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분야 분쟁 조정 현황 자료입니다. 원천과 하도급 업체 간 분쟁이 있을 때 중재를 위해 찾는 창구인데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118건의 하도급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분쟁이 늘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의 분쟁이 접수됐습니다. 대우건설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대형사들이 원청의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한 셈입니다. 아예 공사대금을 떼먹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는 3년간 19차례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적발됐는데 이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습니다. 철근을 1000톤을 잡아놨어요. 철근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넣다 보면 1000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백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부 사이에는 그 100톤이라는 돈이 자반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걸 못 주는 거죠. 이 같은 원청의 갑질은 고스란히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재비를 선지급하고 인건비도 1단위로 지급하는 하도급 업체 특성상 원청에서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의 하도급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관련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매년 수십 건의 하도급 관련 조항과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만 하더라도 2년 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6건의 분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국민의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불법 하도급이 여러 차례 반복돼 적발되었을 때는 처벌 우진제라든지 직무적으로 처분하는 강도 높은 처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우리 건설업의 민낯. 면밀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을 막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